래프트 비하인드 아니요 역시나 보통으로 어? 아 데이터도 새로 쓰는군요 그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갑시다 오 어? 아 이 시점이구나 오야 안돼 아 그래그래 아이고야 조회 그래 렐리가 의사기에 고생을 했죠 조회 일어나 가요 가요 옳지 으쌰 아이디아 이때부터구나 렐리 아하 아하 조회 조회 아 아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요 조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어 어 누구야 오오오 야 오 라일리? 아 얘가 라일리구나 야구야 장난이 좀 심했다 야구야 장난이 좀 심했다 어 어 아 아하 아 어 어 어 그거 뭐야 파이어플라이 아 루맨 루맨 3년 동안 잠을 잤고 아 파이어플라이 우리가 엘리로 겨울을 플레이할 때 그때 갖고 있던 게 이거였군요 어 어 어 어 어 어 아 파이어플라이 루맨 아하 아 아 여기 축하해 어 어 어 어 어 어 당연하지 물론이지 어디로 나가자고 아 훈련도 받았군요 아 아 아 아 라일리는 그 와중에 빠져나가서 파이어플라이가 되어버렸고 절친이 다른 운명을 걷게 됐네요 절친이 다른 운명을 걷게 됐네요 어이구야 절친이 다른 운명을 걷게 됐네요 어이구야 아 다시 겨울이야 약을 내놔 항생제가 필요해 아이구야 어 테이프는 있다 자 자 하나 둘 으쌰 아 아이고 으으 오우야 하 일단 지혈을 좀 으으 그래그래 해놓고 저거 엘리오드 아니에요 테이프로 야 저걸로 될까 압박이 될까 일단 이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저거를 소독을 해야 될텐데 아 으쌰 아 아 본인이 깨면 거군요 상처가 잘 꿰매져있었어 그래 슈베르트 기다리고 있어 아직 슈베르트도 살아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혼자 나가는거 너무 위험할텐데 엘리 아하 이때 일을 보여주는구나 오 더 라스트 버스 리프트 비하인드 오 문도 잘 잠가놓고 꼼꼼하군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되나 아 뭐야 플레이하는거야 일단 약같은거 찾아야지 약이든 뭐든 근데 우리가 본편에서 약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약말고 미래를 바꿀 수 있진 않겠죠 흐흐흐 약말고 일단 꿰맬걸 찾자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려면 상처는 꿰매져있어야돼 누가 꿰매든 실과 바늘을 찾아야해 일단 길은 뒤인거 같은데 이쪽을 좀 뒤져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나눴었죠 조엘이랑 그랬던 기억이 나 봤죠 제 기억이 맞죠 흐흐흐 일단 이곳은 아니구요 이 뒤편 같아요 엘리는 뭔가 조엘에 비해서 몸이 되게 가볍다 상황이 긴박해서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라서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데 금차 아 2층이 있구나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어 아 있구나 이거 다행이다 일단 계단으로 가볼게요 위층에 뭐가 있겠지 설마 저기 있진 않겠죠 나 잠깐 가방 봐봐 아 이 상태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리고 아까 봤던게 이거에요 우리가 전에 사슴 사냥할때 봤던거 있죠 라일리의 파이어플라이 팬던트 가자 뭔가 무기라도 노래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무기라도 필요해 여긴 없고 여긴 없고 아 여기로 이어지는군요 올라오는 데가 눈도 내리고 있고 매우 추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만한 그런것도 필요해 호잇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아니 조엘로 다닐때는 그 무수하던 빈 병이랑 벽돌이라도 있어야지 아이씨 소리 난다 클리커 형님 같아요 가드득 가드득 소리 난거 보니까 어디 계시나요 형님들 차라리 클리커가 나 사냥꾼이 정말 골치고 되게 가까이 터놨는데 그러보니까 지금 엘리는 아무것도 없네요 뭐 화살이라거나 총이라거나 오로지 저기 벽돌이 있다 저기 있죠 오로지 칼뿐이야 일단 무기가 될만한 것 그리고 실과 바늘 이것이 필요하다 완전 지금 패닉 상태겠죠 엘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어른이 동료가 쓰러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서서 샘, 테스 그리고 라일리까지 여러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어이구야 극도로 불안한 상황일 것 같아요 웨스턴의 사무실 어 약국 약국 좋아좋아 일단 죽고 이런 상태에서도 멘탈을 잡고 행동을 한다는게 정말 대단하다 이 밑에 있나봐 형님들 왔다 아 이 안에 계신가 실례할게요 들어갑니다 이 안에 계실 것 같아 그죠 자 벽부터 훑을게요 저기 빛나고 있는 것들 이거 뭐야 옳지 쓸만하겠고 아 뭐야 흐흐흐흐 낚았어 희망을 찾아 헤매는 불황자를 낚았어 지금 누구야 이건 뭐야 뭐 게임 같은데 게임소프트 같은데 아주 깨알같이 뭔가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원차티드였나 아무튼 보자 분명히 패키지는 필스 게임이었어 여깄다 어잉 어 뭔가 들어있다 거봐 게임이야 흐흐흐 아 정말 먹었으면 다 치우지 그러게요 어 여기 뭐있다 부품이 왜있어 아 부품 아니구나 흐흐흐 없어 엘리의 엘리의 성질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구나 오 깜짝아 흐흐흐흐 놀랐잖아요 눈이 어 알콜을 왜 줘 흐흐흐 필요하긴 하나봐요 이런 것들 음 넘어가볼까 카운터 안에 뭔가 있겠지 오 갓에 고철과 알콜이라니 전투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안쪽 방으로 가야겠다 일단 뭐 좀 더 있나보고 어 뭐있다 어 읽어주세요 아 약사의 위치인가봐요 약사가 미쳐서 날 덮쳤음 내가 제대로 패줌 의식을 잃은 상태 옆집 인형가게에 가둬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353031 인형가게 그러면은 여기로 가면 길인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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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안에 구글상자가 있다 조심해 약사한테서 우리가 열쇠를 훔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인형가게로 가자 어디가 인형가게죠 여긴가 옆집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겠죠 아메리칸 프린세스 여기네 야 인형들이 들어갑시다 가도 났대 근데 조심해 엘리 아 비번을 알면은 자동으로 푸는군요 오 잘하는군 튀어나온다 하나 하나 둘 셋 됐다 조심해 하필 또 인형가게야 그렇다는 건 감염체가 있단 소리겠죠 약사다 그래 나 물려받자 감염되지 않는다고 오 소리나 어딜까 정말 시야가 오우야 하하 어 여기 뭐있다 약사다 죄송해요 잠깐 실례할게요 그래그래 제발제발 뒤에 뒤에 오는거 아니야 열쇠 놈들이 나타났어 놈들이 나타났어 빨리 보자 약사 쪽지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내 생각해 보고 싶을거야 어딨어 형님들 계신거 알고있어요 언제 올라오셨어 어디계실까 아 저기계시네요 근데 단 한마리인데 하필이면 또 앞을 지키고 계셔 어디 한번 길을 볼까요 아 길을 볼 필요도 없을거 같아 조심조심 간다며 지금 가면 되지 않을까 어 오신다 아니 왜 갑자기 턴 하시죠 그럴땐 저 멀리 가실래요 지금지금지금 빠르게 빠르게 옳지 그건 벽돌이라고 나는 들어간다고 됐다 벽돌 하나 더 없어 헤헤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열어줘 옳지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아하 또 낚시야 누구야 어 야하 야 소리 군혈기 아 저기 있으려나 자 일단 이 안쪽에도 더 둘러보고요 아 그래 조엘이 지금 아픈 상태라 그럴 시간이 없긴 한데 여기 안 들어가죠 어디갔어 형님의 소리가 형님의 소리가 사라졌다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으흐흐 알았어 잘 알려주네요 가자 가자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일단 한번 나가야 되나 봐 형님한테 한번 당하라는 소리 같은데 아 여기 있군요 뭐 총이라도 주지 아니야 총이 안 나온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으아악 으아악 총이 안 나온다는 건 총을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형님 못 들으셨죠 먹을 거 없지 가자 사진관이구나 소리는 밖에서 들려 이쪽으로 돌아서 간다 끔차 홀짝 오 이거 뭐야 매니큐어가 있는데 아세톤 뭔 소리야 아 내 소리구나 네 발자국 소리구나 누가 다가오는 줄 알고 아세톤은 소독이 아니죠 알코올이 필요해 아까 알코올 죽긴 했는데 아 저기 뭐 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좀 좀 가져갈게요 아 근데 붕대는 있다 아 원장님 아니시네요 자 이거 하나 줍고요 살롱의 쪽지 선임 주니 선임 주니 레리 클로필드가 금일 오후 용맹한 죽음을 맞았다 격리구역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환자가 변했다 포자가 있었던 모양이다 션 브랜든 주니를 덮쳤다 헬리콥터가 선회하는 와중에도 클로필드 주니는 싸워서 우리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쇼핑몰에 추락했다 유진과 클로필드 나 셋이 생존자였다 감염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클로필드 주니는 목을 물렸다 운명을 받아들였다 감염 규범을 시행했다 이거는 쐈다는 얘기겠죠 변환하기 전에 주니의 명복을 빈다 덴버 격리지요 고생이 많으세요 나 총 있잖아 총알이 없을 뿐 충성 충성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정부군은 별로 우리한테 잘해준게 없잖아 오히려 격리시키고 그거 하지 않았나요 물론 군은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랐을 뿐일 수도 있겠지만 일개 병사는 아무튼 이제 편히 쉬세요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여기가 길인가 내려가는 순간 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 어 아 또 시점 바뀌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으쌰 내려와 랄리 한쪽은 눈이고 한쪽은 비고 아 이미 내려왔구나 근데 도망 나와도 되는 거야 도망 나와도 되는 거야 뭔가 보여준다고 했죠 고마워 고마워 이 도망 나와도 이 도망가 이 도망가 이 도망가 이 도망가 이 도망가 마를린에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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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망가 이 도망가 하지만 그 도망가 너는 얼마나 오래 걸렸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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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그래그래 날쪽으로 가는거야 하나 둘 끙차 으쌰 같이가 또 옆으로 요새 아저씨랑 놀아 조엘이라고 되게 재미없는 아저씨 있어 여기 뭐있나 보자 지금은 조엘과 만나기 한참 전이죠 끙차 어 그쪽에 있구나 잠깐 먹을거 있나 좀 볼게 지금은 필요가 없나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뭐 아이템창이 없네요 그냥 가도 되겠다 같이가 랄리 뒤질 필요가 없나봐 옳지 지금 어디로 가는거야 근데 파이어플레이한테 가는건가 어 어 어허 30일이 나의 쟤 사람들이 항상 인증해지고 그냥 좋은거 같다는거 아허 또 만났어? 제 이내사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는 알았지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리 좀 얘기하자 아, 놔! 안녕! 아, 왜왜? 누구야? 군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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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맞아 우리 비까지 오는데 가자 어.. 어.. 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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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단, 아.. 좋아.. 해.. 아.. 네. 여기 엘리에 처음에 방문해서 어디서 방문해서 방문해? 너가 어디서 방문해? 랄리, 랄리, 저한테는 어디서 가야할까? 랄리, 랄리, 저한테는 더 이상한 사람이야 랄리, 저한테는 더 이상한 사람이야 너, 내가 다시 받았어 물을 받았어? 미친 너, 그가 저한테 전화해달라고 말해? 당연하지 랄리 랄리, 내 손에 띄압했구나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무슨 일이야? 2주일에 띄압하는 일이야? 냉장고에... 아, 엘리 나도 계속 나들러 갈래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아, 다시 내게 될 거야 그 시설 안에 있을 때는 같이 가자 윈스턴이 없지 않아 들었어? 응 그게 왜 일어나지?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랄리에 띄압했구나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이 세상에 몇명은 죽을 수가 있어? 저는 알지 않구나 그 뒤로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어 누군가의 보금자리 누군가의 보금자리 아까 보니까 없던데 아, 여깄다 이게 뭘까? 신문들 어? 사진이다 아, 이게 윈스턴이구나 아, 이게 윈스턴이구나 아, 랄리에 띄압했구나 랄리에 띄압 어? 아, 술 얘들아 야, 어떡할까? 어차피 이런 세상에 나이 따위 무슨 사건이냐 싶긴 하지만 술은 안먹는게 좋지 않을까 아직 어린데? 아, 뭐야? 그래 많이 먹어 힘들텐데 가자 갑시다 어, 뭐 있어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어 이거 뭐야? 안장 아하 아하 말 이름이 프린세스인가 보죠 가자 여기저기 뭔가 대화가 숨겨져 있어 난 이쪽으로 갈게 네 옳지 만났다 아 여긴가봐 수그려가면 돼 어, 안되는데 어, 알겠어 우리 들 수 있을까 이걸 하나, 둘 으, 차아 아, 지렛대 원리 자, 됐어 아 으아 야, 큰일낼 뻔했다 흐헤헤헤헤 내 마을이 여기있네 이쪽으로 가자 자, 이쪽으로 와 아 왠지 반대가 된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셋! 응! 자! 잘했어 라일리 아이구야 조심조심 옳지 오픈 더 도어 라일리 뭐하는거야 오 깜짝아 장난치지마 오 뭐야 할로윈 정식이 으아 깜짝아 너 한번만 더 해봐 3세번 선진 아웃이야 이곳을 어떻게 찾았지? 아 뭔가 음 이럴 때가 아니긴 하지만 아하 재미있을 것 같군요 헤헤 영화도 있었잖아 옳지 헤헤헤헤 헤헤헤헤 됐어 예아 나쁘지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엘리 진짜?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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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눌러야 되니까 열타로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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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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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이제야 좀 뭔가 엘리가 나이에 맞게 노는 느낌이 들어 이거 뭐니? 잠깐만 읽어보자 해골 점쟁이 나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될까요? 어? 반응이 없어 뒤집으라고 오 오 다행이다 후우! 우리 렐리프 헤헤헤 어? 또 할 수 있어? 아 내가 또 운전하게 될까? 헤헤헤 좋아좋아 마지막 한 번 삼세번 비디오게임을 할 수 있을까? 아하 안됐네 라오오를 해봐야되는데 헤헤헤 헤헤헤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겠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겠지 아하 아하 계속할 수 있나봐 그리고 다음은 아까 뭔 말하려고 그랬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둘러보자 아이고 막지마 라일리 옷좀 봐 헤헤헤헤 뭔가 봉수팬에 나올 법한 어? 여기도 있다 아하 바꿔쓰자 이게 더 귀엽네 흐흐흐 옳지 됐다 어때라 아 귀엽다 흐흐흐흐흐흐 내가 그거 쓸걸 귀엽네요 저거 어 여기 나가는 길 같죠 좀더 둘러보자 어디 보자 호박은 못써 어 이쪽 라인에도 있다 아아 이건 둘러군요 고글리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어 뭐 있다 자 약같은게 있네요 마실멜로인가 아 눈알이구나 흐흐흐흐흐 어흐흐흐흐 어흐흐흐흐흐 옳치 지금 싫어도 볼 수 밖에 없는 우와아 뭐야 깜짝아 너 삼진아웃 으흐흐흐흐 와우 좀 그랬어 흐헤헤 봐줄게 한번 더 이상 없죠? 점이나 한번 더 보고 끝내자 더 없죠? 여기까지 둘러보고 전보다 점이 제일 재밌네 나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아하하하 헬리 호잇 호잇은 조금만 하하하하 당연히 알 아 계속 할 수 있어 몇 개나 있는 걸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분명히 확실해 그럼 그럼 라일리 이제 가자 여길 해 길은 여기 같아 응차 상차 백화점인가 보죠? 쇼핑몰 다음은 어딜까? 또 어떤 재미있는 가게가 있을까? 왜 왜? 뭘 뭘 보이긴 하는데 왜? 굳이 왜? 왜? 어? 회전목마다 아하 이길 수 있어? 반명도 나 하나 썼다고 아 질문에 대답하길 진실 게임이구나 먼저 던져봐 봅시다 오우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보자 어나더 빙고 왜왜 왜 달려? 갑자기 아 빨리 빨리 깨라고 알겠어 어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봅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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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했다 쟤 내꺼야 이거 좋아 좋아 기다려 내가 먼저 깰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이길거 같은데 아 뭐 안됐다 나도 나도 안됐어 얼른 죽고요 아 여기서 깨면 되겠다 호잇자 옳채 까추 그죠 랄리 내 패스에 맞춰서 깨는거 같아 벽돌 어딨어? 저기있다 호잇 요번에야말로 윗유리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저기 위에도 유리가 있어 호잇자 옳채 마지막 기다리라고 옳채 이러고 노는구나 헤헤헤헤 아하 마지막이다 여기 깨진거 맞죠? 앞놀이 마지막 호잇자 끝났다 아니야 안끝났나봐 저게 안깨졌나봐요 이거 이거 여기 안깨졌나봐 호잇자 됐다 아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도 있어 하나 남았대요 안돼 비켜 야 그거 내꺼야 얍 거기서 나도 벽돌 내 벽돌 어딨어 아하 아하 너 좀 유리좀 깨봤구나 헤헤헤헤 그래 물어봐 그래 물어봐 그냥 뭐 물어봐 오케이 우리처럼 우리처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으흠 어.. 스페이스프 오주선? 오주선? 오주선이 이천 갈라스페이스프 두 개의 전쟁을 엘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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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그래 넌 언제나 내 친구야 넌 언제나 내 친구야 여기 뭐하는거야 이곳은 미쳤어 그래 그래서 우리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허 응 따라해 설마 게임기 비디오 게임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조엘과 함께 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으쌰 으쌰 전력은 있었으나 아하 이렇게 하나 둘 응 자 마읍 쏟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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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끊기지 않았던거야 그럼 나 그동안 무슨 고생을 한거야 하하하 아 여기만 그런가 저거 아무튼 가자 가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아 이제 보여줄게 생겼구나 아 아 아 아 아 돌아져서 기뻐 돌아져서 기뻐 우리 같이 돌아와서 그리고 아 아 아 아 한바탕 싸우고 갔구나 아 아 아 알고 있어 라일리 라일리 넌 넌 넌 시작했어 빨리 보여줘 뭘 보여줄건데 레디 했어 완전히 옳지 뭘까 헉 뭐길래 나도 같이 보자 아 아 아 안 보여주고 지나가는거야 아 뭐야 아 아 이거야 어떻게 올라간다 그러게 말이다 저기 에스컬레이터는 아니겠죠 어 올라가는 길을 찾자 이쪽이네 부서진 곳 여기 뭐있다 구급약을 왜 주는거야 자꾸 불안하게 형님들 계시나봐 벽돌이나 줬구요 어 저기도 뭐있다 어 뭐야 이런것들 왜 자꾸 주는거야 불안불안하게 이럴거면 총알을 줘 차라리 아트리움 쪽지 보급품이 얼마나 안남아있어서 유진과 나는 전투신약이 더있을까 싶어 선택작으로 들어갔다 감염체로 맞닿더러 공격을 했다 앨리스 유진은 이미 물린 후였다 논쟁 끝에 내가 유진을 제압했다 규범을 위반했다 아 살렸구나 감염 부위를 차단하구요 톱을 구해 세척하고 모핀을 주사한 후 절단했다 그리고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한다 그게 될까 일단 감염이 된다는거는 뇌로 숙주를 숙주의 뇌를 침범했다는 소리니까 이게 될수도 있을것 같기도 한데 나 벽돌들래 빨리만 절단했다며 이 안에 있을까 안에는 먹을거만 있을거 같은데 여기 뭐있다 감사감사 이걸로는 뭐 만들수가 없는데 너무 어두웠죠 중요한것들이 안나오고있어 오!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겨우 두발 한 열발 주지 열발도 없는데 부족한건데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없죠 이제 올라갈 길을 찾자 아 있네 아직 알콜도 얻었고 어디보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될거 같아요 사다리 없나 사다리 사다리 같은걸 찾자 어디 보자 사다리가 L3가 나올때가 됐는데 헤헤헤헤헤 사다리가 없으면 어 이쪽 여기도 깨졌네요 여기에는 올라갈때가 음 여기도 없는 아 여기있다 아 이건 벽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터네 여기밖에 없네 아 근데 닫혀있어 발전기 해야될거 같은데 이 선 따라서 여기여기 아 또 그래 난리가 있던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만 지금은 또 끊겼을수도 있겠다 아 뭐야 아 여기있구나 다행이다 아 아하 이쪽으로 오지는군요 근데 바로 앞에 총알이 있다는건 너무나 수상하죠 계실거 같죠 선은 안쪽으로 거봐 아이 깜짝이야 고양이야 귀여움은 다니 나올거 같애 형님들 형님들 나오실때 소리 아시죠 소리 내시는거 아시죠 여기 물있다 아 그 고양이 어디로 간거야 저 너무나 수상 저 너무너무 있을거 같애 여기에 길이 있다는건 저 너무너무 뭔가있다는 소리야 으아 내가 죽을냐 야옹아 너 나를 부르는거니 유혹하는거니 하나 둘 응 자 여기 대체 뭐가 있길래 이쪽으로 길이 있을까요 힌트 아 전력 복구하려면 어차피 들어와야되는구나 저 문은 안늘렸을 가능성이 있네요 저기 뭐 있는데 저기 뭐 있는데 들어갈 수 있나 어차피 전력 먼저 복구해야돼 아 근데 복구하는 순간에 그분들 나오실거 같은데 저 위에 뭐 있죠 아아 잘못했어 미안 미안 부릉 어 동작 안한다 아 기름이 없군요 맙소사 발전기 쪽지 유진이 악화됐다 열이 끓고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 아하 규범대로 해야한다 클로필드 주니를 그렇게 한건 어쩔 수 없었다 아하 앨리스가 붙잡고 내가 쏴버렸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앨리스는 즉 유진은 그럴 수가 없는거구나 유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거지? 그냥 가버리면 어떨까 내가 그냥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미안하다 유진 앨리스 레건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군요 일단은 이쪽을 열어보죠 안 열릴 것 같지만 끙참 잠겨있구요 저기 저기에 있는 저것을 뭐가 될 것 같아 아이구야 이거 안 밀어져 여기로 바로 올라갈 수 없어 여기로 바로 올라갈 수 없어 안 올라가죠 차로 올라가는 법을 찾아라 아 저 뒤다 뭔 소리야 음악이 왜 이래 넌 또 왜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 총알을 왜 또 줘 아무튼 올라가보자 빨리 어 근데 너무 높아 여기 올라가려면 뭔가 필요한데요 그죠 여기 너무 높아 이 안쪽으로 가보자 저 끝에 뭔가 있다 뭘까? 회복약? 아 나 다쳐진 상태였구나 잘 먹을게요 여기도 뭐 있다 쪽지 아 헝거 휘발유통이 어디있는데 아 저 넘어있구나 잠깐만 있어봐요 좀 뒤져도 되잖아 아이템 좀 먹읍시다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나가는가봐요 다 봤지 이제 어디 그 잘난 휘발유통 보러 갑시다 저기였는데 우리 물로 들어가지 말고 길로 가자 오 가까이 있었네 아 저기 있었구나 왜 안 빛났어 근데 반짝거려야지 이런거 옳지 아 근데 비어있는걸 으쌰 기름을 찾아라 기름 어디있을까 애초에 이걸 들었어야겠다 돌아다닐거라면 기름같은거 본적있나요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뜰수있냐 설마 하나 아이고야 넘어가버리는데 저거 먹고싶은데 먹는법이 없어 아 여기 사다리같은거 있나 아 여기로 올라갈수있나 응차 아 넘어가지말고 아 넘어가지말고 여기서 올라가봐 됐다 여기서 뜰수있어 안되구요 들어가지지도 않구요 그럼 저건 왜있는거야 알콜과 아 아 온다온다온다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는 아 움직이는 움직이는 클리커 형님이 스토커인가 아닌거 같은데 저분 칼로 해야겠다 나는 칼이 있으니까 기본이 스토커 아니야 클리커가 아닌가 스토커 스토커 쩡 뒤에서 잡아야되 뒤에서 아 뭐야 뒤에서 뒤에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야야 빠르시군요 한마디 더 있는거 같은데 아야 안돼! 네모네모네모네모 아 이분이네 전에 만난적이 있었죠? 어이구야 또있어 또있어 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안돼 안돼 안돼! 에잇! 성공! 선빵! 선빵! 오 숨는거 봐! 선빵 필승! 어떻게 다 아파! 너무 아파! 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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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총을 쏴야겠군! 음... 자 준비하시고 얘들 막 숨는다 루빙이! 루빙이! 뭐야! 옆에 또있어 안돼! 안돼! 오지마! 세방이 안죽어요 방금 안죽었는데 걔 어디갔어? 아 됐구나 아이구야 자 이제 총알 가지신분 총알 없으세요 이 희발유통을 먹으면은 나오도록 되어있었나봐요 아 여기구나! 차에서 꺼내자 어디 보자 엠티 저기도 뭐가 있네 감사 여기 여기 좀 커보이는데 텅텅 텅텅 이 위에 있는건 뭐야 여기 되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어디 보자 그럼 어디있을까요? 다른 차에 있겠죠? 어 위에도 있다 오! 감사 갑자기 많이 주는데 불안하게 가자 그 다음 차는 트럭을 보자 트럭 트럭류가 크니까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여기 호잇 어 오! 맞다 맞다 그 호스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그래 그리고 끼운 다음에 어이구야구야구야 오! 어떻게 빨아올리는거야 지금? 펌프질을 해야되지 않아? 오 됐다 호스에 그런 기능이 있나봐요 그나저나 저거 어떻게 먹냐고 헤헤헤 이거 말 이 위에 있던거 말이야 올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못 올라가네요 끙차 기름 가져왔어 넣어보자 옳채 이제 돌아가겠죠 좋아 좋아 전기가 있었던것도 그때 뿐이었나봐요 하나 하나 둘 부릉 한 번 더 부르릉 마지막 부르르릉 옳지 전기 들어와라 으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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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이제 물에 못 들어가 오케이 아이 가리 열려라 참게 응 응 자 여기 세다리가 있군요 왜 있을까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잠깐만 그러면 이제 영영 저 차 위에 있는건 못먹네요 어디 가는길이 있었을까 아 저기도 이제 전기 흘러 물로는 못가 아 그럼 아까 그 문을 먼저 갔어야 되나보다 아이구야 나는 거기가 길일줄 알고 고양이가 길이였어 가치자 사라야 간다 으쌰 으쌰 아 갈 수 있잖아 음 이쪽은 막혀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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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덜컹 할 것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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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으쌰 으쌰 아 이렇게 먹는거구나 엘리 튀김이라니 엘리 으쌰 이렇게 먹는거였어 어디 뭐야 알콜과 헝업이네요 엘스리는 왜 왜 알려주지 여기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손수 두려고 했나봐 여..어 여기도 아닌데 어라 올라갈 수 있니 올라가지지 않아 어 어 그렇다면 아하 잠깐만요 여기서 엥? 아 뒤로 가는건가 차에서 내리면 되겠구나 끙차 꼴짜 여기는 못가잖아 무리잖아 아 저기 뒤에 문 그래 내가 아까 말해놓고 나 아이템이 있나 이거 하나만 더 만들게요 아 이거 만들거 그랬나 나 꽤 많이 먹은거 같은데 아이템이 얼마 없네요 옳지 가자 엘리 스위치 온 열자마자 나오는거 아니야 소리가 너무 커 으아 아이구야 무거워라 아 그러면은 아 길이 아니구나 어 뒤에 뭐있다 알코올 감사 이거를 어디다 대야된다 그 말씀인데 어디 대서 올려야될까요 아이구야 어 저 위로 가는건가 아 아 여기로 밀어버리면 되나 하나 둘 가자 어 안 밀려 여기다 일단 두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아 차를 타고 이 차를 타는게 아닌가봐요 아 여기로 가는거구나 근데 좀 애매하다 위치가 여기 한번에 올라갈 수 없지 않을까 그죠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거 같은데 어 어 잠깐만요 더 옮겨지는거 없지 그러면은 점프가 되나보자 여기 이쪽에 돼야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그냥 삐뚤어졌지만 하나 여기로 둘 여기로 셋 해서 저거 뭐야 파이프군요 점프가 점프가 안될거 같은데 뭔소리야 아 전기소리 엘스리님? 길이 필요해요 어딜까 저기로 넘어가려면 저는 여기가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이구야 자 지금 떨어지면은 튀김이 되니까 끙차 잠깐만 여기로 올라가는게 맞을거 같죠 그렇다면 이리와봐 끙차 아 혹시 하나 더 있나 보고 그런건 없고 아 여기 열리나 설마 여기 열리네 맙소사 어째 부족하다 했어 여기도 여기도 삼각형이 뜨는데 아 이거 말했구나 삐뚤어진거 노래 또 왜그래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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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자가 없나 어 여긴 없잖아 블록이 없는데요 그럼 왜 열렸어 그럼 왜 열렸어 아 아 아닌가 아 맞네 저거 이거 왜있죠 이거는 그럼 왜 있는거야 이것의 용도를 잘 모르겠다 일단 여기다 대나볼게요 왜냐면은 여기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 둘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으악 아이고야 아 이거 안되는구나 아 알았다 알았다 조금 아는게 늦었지만 여기서는 엘리가 친절하게 말 알려주지 않네요 나 젤다 잘할 수 있을까? 젤다는 이런 퍼즐이 산지에 있을텐데 음 이걸로 저게 떨어지지 않게끔 막는 것 같아요 이쯤에다가 딱 대놓으면 괜찮겠죠? 이러면은 내가 저기 밟아도 떨어지지 않을거 아니야 좀 더 바깥으로 빼자 됐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안정 적이지 안을까 그래그래 옳지 됐다 크헤헤 미안해 가자 가자 얘 떨어지면 안되는데 조심 조심 멀기도 하다 응차 됐어 고다음이 어딜까요 내려가는가봐 응차 떨어지면 되려나 좀 높은데 떨어질게 일리 착지 잘해 아이구야 벽돌이었구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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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구 없죠? 가자 있어 계셔 계셔 몇명 계신걸까 몇명 계신걸까 뭐야 러너가 있고 일단 하나 쓰자 러너님은 조용히 아 뭐야 안됐어요 러너님은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아까 그분들 있죠 스토커? 개들이 문제야 어디 계신걸까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 저기 계시네 빨리 없애자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것들 챙기구요 굉장히 활발하신데 다섯살 어린아이같아 호기심이 충만하셔 왜 안먹어 아 다 먹었구나 한번에 유인을 좀 해야될것 같아요 너무 많다 왼쪽에 러너 한분 아 듣기 야 왜이렇게 많아 저분 이쪽으로 오시려나 여기 뭐있다 집구요 왼쪽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죠 들어오시네 굳이 또 들어오시네 아 뭐야 언제 봤어 언제 봤어 언제 봤어 아니 잘못 봤어요 으악 아 여기 있었어 여기 계셨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라봤네요 아이구야 안 돼 으으으으 아하 애장님들 또 봤네요 안에 어디 계셨어 난 못봤는데 벽돌 있죠 벽돌을 잘 사용해야 될수도 있어 아까 이분 내가 잡았는데 아 들어와 버리셨어 이 형님 가시면은 이 왼쪽 형님을 없애고 들어가셨죠 아까 이분 잡았는데 그죠 어이구야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아 설마 스토커는 불빛을 감지하나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신걸까 나가셨어 그치 먹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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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될까 아 여기 안 넘어가도 되네 걸어 나갈 수 있네 여기로 간 다음에 저 형님 좀 이동하시면 저 형님 좀 이동하시면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반가워요 그 다음 어디야 리슨 저쪽으로 가신 한 분 이쪽으로 오신 한 분 눈앞에 한 분 눈앞에 한 분 내가 나갈 길은 내가 나갈 길은 러너님이 지키고 계신 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좀 버텨 저분 지나가시면 그 다음에 가도록 하죠 어디보자 어디로 가신거야 이쪽으로 오시는데요 왜 다들 내 쪽으로 올까 이게 되게 숨는 위치가 설계되어 있나봐 아 뭐 또 이쪽으로 오시 아 뭐야 소리 좀 들었나봐 그 와중에 저분은 저기 계시구요 이분은 언제 오셨어 가자 빨리 가자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빨리 열어 큰일났네 이거 소리 제대로 나겠는데 으아 어떡해 다 가는거 아니야 어 아이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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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어 닫어 아유구야 달려 달려 다시 해보자고 우리 이거 하고 있었죠 뭐야 어디서 오는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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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버려 왜 안돼 으아 어디야 갑자기 왜 오는거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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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신걸까요 몇마리야 왜이렇게 많아 다섯 여섯마리 저 두마리는 아까 그분들이니까 네마리가 너무 지금 흥분하셨는데 왜 안되는걸까요 문은 또 없애야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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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야되나 좀 심간이 편하겠죠 아 이러면 안되겠다 저분은 모르시니까 최대한 암살을 먼저 해야돼 최대한 암살을 하고 가는게 낫겠다 사방구대 사방구대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어가지고 없애는게 맞으려나 모르겠다 어 왜 문이 없잖아 겹쳐있지 않은 분 저분과 이분 왠지 저분 위치로 가야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던 멀리 있는 분 일단 이분을 없애줘 그럼 이형님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잠깐만 맛있는게 보였구요 아까는 없었는데 있었나? 이형님 어디에 계시지? 여기 계신다 이형님을 먼저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 가운데 계신 형님 있죠 저 형님을 없애야돼 너무 허허벌판에 계신데 저분 까마귀 어그로바 다른 형님도 어디에 계셔 멀리 계시지? 아 뭐야 여기 계셔 화염병이 없어 형님들 여기서 정마고 계셔 어떡해 그 형님 왔다 으아 으아 어떻게 어떻게 들켰다 들켰다 들켰어 안돼 으아 죄송합니다 스모스모 여기부터구나 지금 총 4마리인가 됐죠 한 명씩 없애야겠다 한 명씩 없애야겠다 들어봐 여기 두 마리 있구요 나머지 어디있어 아 나머지는 너머에 있었나 아 운다 운다 아 운다 운다 어떻게 어떻게 운다 운다 이 형님 먼저 하나씩 없애자 아 제발 지나가세요 그냥 등을 노려 등을 등등등등등 어디로 가실까 등을 노려 등을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옳지 그리고 오 구급약 줬어 스모스모 그 다음 형님은 한 분 뿐인데 왜 이렇게 적어 아까랑 다르잖아 오잇 그러면은 아 오신다 아 들켰다 안녕하세요 안 들켰나 그냥 쏴버리면 되지 않을까 한 분인데 어그로 끌리려나 여기서 돌구요 계단을 끼고 쭉 가신다 대기 대기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네요 조심조심 형님 너 뭔데 형님 돌지마세요 형님 그쪽이 아닌데 형님 삼각형이 안떠 삼각형이 안떠 삼각형이 왜 안떠 어? 어 뭐야 안 죽었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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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처 체력이셔 왜이래 아 거봐 또 온다 또 온다 여기 여기 계셨네 아야야 아파요 죄송해요 옆에 또 있는데 한명 한명 더 있어 안돼 제발 으흐 끝났나 아이쿠야 어 꽉참이래 하나 쓰자 아 계셨구나 왜 안보였을까 왜 감지가 안됐을까요 조엘이 아니라서 조엘이 아니라서 조엘의 그 어마무시한 청력 강화가 없어서 근데 여전히 소리는 들려 이 소리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아무튼 가자 빨리 열려보자 아까는 안 열렸는데 지금은 되려나 불빛은 파란색인데 안돼 아 된거야? 아 된거야 그럼 뭐야 괜히 싸웠잖아 헬리콥터 바로 열고 갈걸 위에도 있나봐요 근데 소리가 계속 나는거 보니까 이게 뭐야 헬리콥터 어딨어 여깄다 기다려 근데 어떻게 들어간담 또 오긴 왔는데 들어가는 것도 일인데 엘리 아 뭐야 이쪽으로 가면 되나 위험한데 유리인데 니가 아무리 가벼워도 이건 좀 으아 그래그래 프레임으로 걷자 프레임으로 조심조심 점프 뜰 수 있겠어 너무 위험한데 하나 둘 으쌰 안돼 아이구야 아하 그분들이 오시겠군 어? 구급약품 있어 드디어 찾았어 조일아 아저씨 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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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있어 알콜도 있고 다있어 맙소사 다행이다 아저씨 기다려요 아저씨 기다려요 살아있어야 돼요 당신은 아하 다시 과거로 뭘까 대체 으흐흐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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